그러면 또 이렇게 또 세이미 키는 예의 마지막 콘서트 날인데 또 다들 소감이 남다를 것 같은데 더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각자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에 소개부터 가죠? 아 저요? 아 이게 확실히 뭔가 한 번 또 해봤다고 경험이 쌓였는지 훨씬 더 뭔가 에너지 있게 재밌게 오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좀 불타 보자고요 오늘! 아 오늘! 어 그쵸 저도 어저께 또 너무 즐거웠지만 오늘 진짜 찐막이니까 2022년 저희가 굉장히 더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같이 잘 놀아봐요 오늘 그냥 찢어 줄게요 아 네! 주현 씨 왜 잘한 거예요? 한 시간 어제 제가 주변에 이 신발 넋클이 빠진 거예요 아 너무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오늘 아직 안 빠졌거든요 근데 아주 쉬워요 굿굿굿굿 그렇습니다 또 오늘 또 이렇게 연말이고 마지막 콘서트인 만큼 또 픽스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만큼 저희도 열심히 불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 네! 화이팅! 잘 해가지고 네! 그런 거예요 저희가 오프닝 무대로 이렇게 세곡을 연달아서 보여드렸는데요 또 시작부터 우리 픽스들의 열기가 전화했어요 아예 응원법을 해주셨죠? 이거 어제 하느날 부담줬서 그런 거예요 지금 다 잠 못 자고 전 부담준 적 없어요 그쵸? 맞죠? 근데 뭐 오히려 좋죠 픽스들이 응원 좀 해주시면 우리도 없으신다고 좋죠 네 좋습니다 저기 들어갔다 와야 돼요 네 그럼 저랑 승훈이랑 잠깐 마이크 교체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또 연습하고 지냈던 것 같고 또 오늘 각자 TMI 하나씩 말해볼까요? TMI? TMI? 아 그거 말하네 어 저기 있어요 저 저 저 어 여기 있다고요? 픽스분들이랑 맞춰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말해? 픽스들이 맞춰면 좋을 것 같아요 픽스들이 모든 걸 다 할지 못해요 제가 되게 오랜만에 눈에 색을 넣고 왔습니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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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 되게 서프를 올리면 되는 것 같아요 예 앞으로 나왔습니다 네 조심할게요 좋습니다 또 TMI 있어요 T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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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자님! 네 왕자님 누구예요? O Pos TMI 수 없ated ius 연습할 때 제가 뒤에서 보고 있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거 들까 말까 하다 네 그 댄서 형님께서 승헌이가 약간 어 이거 맞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하길래 댄서 형님께서 뒤에서 병건이가 웃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요 근데 진짜 좋아요 오늘도 재밌게 하면 저도 같이 해볼게요 어 좋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또 열심히 저희가 이번 분사트를 준비했으니까 멤버들 남은 무대도 잘해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공연 제목이 세이브 미 킬 미인 만큼 우리 픽스들이 나중에 살려달라고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셀린스도 진짜 굉장히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픽스도 오늘 한 번 오늘 준비 잘 해왔나요? 네 크게 크게 해주셔야 돼요 네 가볼까 이제 그럼 잠시만요 이게 멤버들 물 마시고 수건 닦고 여기다 두면 이게 무대할 때 살짝 걸려요? 네 걸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고 그래서 살짝만 보이시면 조금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일단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그러면 제가 같이 할 한 번 뽑아도 돼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왼쪽으로 하는 거죠? 네 아저씨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은수 Đ Clifford 노래 불러 줄 거예요 할 거예요 5 6 7 8 갈게요 처음이 뭐야 처음이야? 오케이 가자 가자 할게요 지금? 5, 6, 7, 8 5, 6, 7, 8 5, 6, 7, 8 왜이렇게 하세요? 아우, 좋습니다 오, 피스를 노래 잘하신다 우리 피스를.. 잘하는데? 마이크로 우리가 들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넘겨줘야 되는 거 같아요 이러고 있으면 안돼? 아, 피스를 노래 진짜 잘하네요 그리고 우리 또 두 번째 무대 일단 용인! 네 네, 저는 하연상 님의 삼유일 꿈팔이라는 노래를 잘 어울렸는데 잘 어울려요 네, 우리 피스분들 아무나 좋아해주시는 노래고 그리고 저랑도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는데 가사의 뜻을 보시면 되게 아련하니까 오늘 집 가서 자기 전에 아니면 새해 첫 곡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직 새해 첫 곡을 못 좋아하신 분들은 삼유일 꿈팔을 들으시면서 저희와의 영혼을 한번 약속하는 것도 추천할까요? 생각하는 노래 좋네요 좋습니다 그럼 세 번째 무대였던 우리 현성이 저는 저 이제 플레이 위드 파이어라는 노래 그 여성신과 같이 안무를 짜봤고요 네, 오늘 또 옷을 다르게 입었어요 오늘도 섹시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오늘 안 터졌어요? 그냥 춤? 오늘 거의 한 열 개 넘게 잠갔어요 아 오늘 약간 얻어냈어요 발인, 발인 섹시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무튼 그래서 어때요? 괜찮았나요? 11? 네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좋네요 네, 그러면 얼마나 지나는 얼마나 지나는 2022년도처럼 아쉽게도 오늘 콘서트도 아쉽게도 오늘 콘서트도 아쉽게도 오늘 콘서트도 오늘 콘서트랑에서 하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또 두 번째 단독 콘서트를 마치는 소감이 어떤지 한번 각자 한 명씩 짧게 이야기 해볼까요? 네, 저도 갈게요 네 아, 네 네, 해주세요 아, 네 어, 일단 네? 아니요, 지금 엔팅맨트 타임 아니에요 아직 후재이가 어제 이때 불었잖아요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이거 아니, 아니, 아까 데뷔지에 따라하더라고요, 저는 아쉽게도 아무튼, 네, 콘서트 아침 소감 또 이렇게 또 굉장히 또 1년에 마지막 날에 콘서트를 함께한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원래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하지만 거기 콘서트까지 하니까 굉장히 특별한 날이 된 것 같고 또 이제 오늘 이렇게 굉장히 굉장히 저희의 무대를 즐겨주신 이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집에 돌아가셔서 뭔가 추억으로 남기시길 바라고요 내년에도 함께할 날이 많으니까 똑같이 오늘처럼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럼 올라오는 것 같은데 한마디로 하시지요? 아니요, 아니요 일단 오늘 오신 부모님께도 한마디로 하하하하 하하하하 선생님! 하하하하 알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가 작년에 아, 2022년도에는 뭔가 공연 좀 더 많이 해보겠다 했는데 여러 가지 뭐 뭐 투어도 하고 부러워서 상황상 못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이제 많이 픽스분들을 앞으로 다가갈 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번에는 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계속 저희가 스케줄 하면서 뭐 회사 분들도 뭐 헤메스 분들도 여기 연출팀들 다 너무 감사드리고 가족분들도 너무 고맙고 아, 그리고 저를 오늘 이 자리 있게 해준 거의 그 뭐지? 저 캐스팅 해준 그 그 형이 많은데 아, 네 저도 맞아요 저랑 용이 형이 캐스팅 됐는데 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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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가 없으시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텐데 이따가 너무 용암을 다 해주고 싶고 항상 모든 분들께 감사하구요 내년에 더 열심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무슨 아 그럼 우리 저희를 위해서 또 연말까지 담당하시는 우리 댄서 형들 아, 형들 아, 댄서 형들 아, 댄서 형들 쌤, 팀쌤 벌써 태어렸어요 같이 살 찌고 붙여야 돼 태어났어 형들 혹시 가셨나요? 난 또 뛰어난 거 같은데 아, 진짜 너무 저희 콘서트를 위해서 너무 열심히 같이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우리 마지막으로 기념사진도 찍어야 하는데 그리고 제가 멤버들을 알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 준비한 게 있거든요 일단 사진부터 찍고 사진 찍을까요? 형님 보셨어요? 같이 찍으면 좋을게요 이별골은 인중이 붕어빵보다 뜨거운 방금 나와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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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안 뜨거든요, 안격 끼워야겠다 자, 띄울게요 팩스들 준비됐어요? 틱톡? 뭐 찍는데? 슬라운 멘트 뭐예요? 아, 아니다, 살짝 띄웠으니까 아니다, 당연하죠 멤버들이 역시 띄워 내가 이렇게 핸드폰 들면은 이렇게 들면은 멤버들이 화면에 다 나오면 되고 팩스들이 그러면 카메라 나오면 돼요? 아, 맞아, 잠깐만 핸드폰은 밟아도 되죠? 밟아도 돼요? 아빠 밟았거든요, 제가 아까 이것 때문에 황폰으로 하기 싫단 거구나 갈까요? 자, 갈게요 팩스, 제가 할게요 하면은 핸드폰 들면 아아! 해주면 돼요, 알겠죠? 1층 픽션들도 2층 픽션들도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한 방에, 한 방에 갈게요 자, 갈게요 잠시만요 누르고 다시, 다시 약했어, 약했어 다시, 쯤막으로 한번 갈게요, 쯤막 네 네 하나 둘 셋 해줘 하나 둘 셋 해줘 하나 둘 셋 아, 우리 여러분 배불드 해야 되죠? 알았어요 언제나 좋다, 여러분 네 내가 갈게요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비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 밖에 왔어요 우리, 사냥아만 더 찍을게요 네 인생! 어 사냥아만 더 찍어야 같이 우리 아, 맞아요 또 아, 우리 고생하신 예 예 예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마워요 고생하셨습니다 잘해준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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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냥아, 사냥아 같이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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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형님들께서 굉장히 유쾌하셔가지고 매빈하셔가지고 오, 좋아 제발 네 오, 여러분 하나 둘 셋 세 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세 네 야스 땡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기도 돼요 기가하네요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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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키! 네 그러면은 좀 뒤로 갈까요 여러분? 네 살짝 렉스들이 살짝 한 번씩 뒤로 가주시고 네 뒤로 가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에서 경호팀 분들께서 물 나눠드리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시면은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저희가 돌진 무대를 나가더라도 다같이 밀지 않고 안전하게 알겠죠? 픽스를 잘 할 수 있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한 번 다음 곡 들려드리면서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가르치다